안녕하세요. Bonjour! 오늘은 자막을 준비하겠습니다. 저는 자막이 나왔어요. 제가 한번 individually 주문하는 의사와, ilanthin, 한국은 다른 사람이 enjoy 사우던 간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했습니다. 한국에 두 번 더 확인할 두 번째 음식을 준비했어요. 한국은 결론은 miga와 사우던 국수, 감자와 아줌을 입은 정신과 함께 준비했습니다. 이 모든 일은 전문의 흐름이 생긴 streng을 삶을 굳는. 고추냉이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계란이 계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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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